야 우리가 그냥 군만 할 수는 없어 이제 본격 소리를 조금 해왔어 흥부가 우리가 흥부가 하고 있지만 흥부가 얼른 비어 얼른 비어 얼른 노란채 노란채 아따 아따 우리가 시방 박타지라이? 아니요 노정기 하고 있어 어서 제비 좀 보고 얼른 얼른 노정기여 아이고 아이고 노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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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신육부지 아 참 바빛 옐로우 보그 박씨 하나를 뚝 끓어드려요 엠 그러면 흥부자비 전국 부터 강남 두 개는 조정지 막대라 15조 15조개요 좀 위험있게 왕답게 왕은 왕인데 왕이 중농지에 관여서 킁킹이 왕이야 나 붕해가 온 줄 알았지 너 너무너무 잘한다 킁킹이 왕을 중농지권인 왕이야 가만 보니까 강남 두견은 조종진 망제라 백조들을 전고를 들이는데 미국 들어갔던 분홍잼이라오 중원 나갔던 명백이 독일 들어갔던 조롱잼이라오 말리 조선 나갔던 홍보재비 홍보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재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지가 져서 전동 걸고 들어와 예 대비장수 호령을 오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아지가 져서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소조가 내리다 소조가 내리다 빨리 조선을 나가 깨어나 소조가 내리다 소조가 내리다 뚝 떨어져 대본의 다리가 찰칵 울어져 가고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보실을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보면은 나녀대로 값소림까지 말을 더 굳이 통쳐 고고 하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넘고 나가더니 니가 론변을 당하였구나 며칠에 나갈 적에는 주랭달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더라 삼동이 지나고 준상오리방장 건널 흥보재비가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디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흥흥먹 찰로 백운으로 승복 건중원 두 흥목목 피 아 아 아 아 아 주로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 엇 도왕의 장망 오고마 죽는 공을 올라가니 주작이 엇 놀고 상역도 하역도 고자 겨알아 보니 호초통 남간 은 배는 북을 둥둥 흘리며 어 이야 어 이야 하 저하니 원포 귀범이 아니냐 수벽 사명 양한테 백성청은 갑비래 다 돌아오란 저 기러기 갈대들 이메 물고 1점 2점 떨어지니 병사나 하니 아니냐 백구 백노 짝을 이어 척판상에 황래헌이 서양천이 거의 노 해안궁을 넘어 황릉 며 들어가 25년 타냐 월어 안주까지 쉬어 앉아 주변 성을 화다보고 홍 황대 올라가니 홍보대 공허 강작여 황 황 황 황 황 황 황 황 백군 천지 공유유 만눙을 지나여 주사춤 들어가 공숙장과 도월이 대랑 낭 매화 들 척 훈련의 불로 떨어지고 이순을 지내어 개명 산을 올라 창자방은 간 곳 없고 남평산 올라가니 질성단이 빈터요 현재 시간을 지내요 참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국경하고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동반을 들어간 산미등이 백이로다 요동실백일을 손속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가다라 영부탑동문정물란전 사면을 불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당 용청당 초령을 넘어 부산판바 활바국에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 연광정병을 달고 경호 보태 동강탑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많을 때 과한 걱정 반영은 폭풍을 구별어 모임 진각시가에 건너 상강산에 올라앉아 진세를 살펴보니 체력수대원 내기 풍력으로 흘리죠 금아금성 군대여고 준당 형춘 금이 노랗두공망을 세수 쌓이고 삼각산이 삼겹꽁나 눈물이 필빈 오고 풍성이 흐히히히 하야 반만세 지금 당이네라 경상도는 함양이오 천라도는 군봉이라 음봉함양 두월 품에 음봉가 사느니라 천예비도 동을 보아 박취를 입에 물고 거중은 둥둥 높이 또 남대 문박성 내다 칠패패패 날이 지내 고개를 얼른 넘어 곰짝강 월강 승방을 지나여 남대 목에 넘어 누워줘 진각 벌리고 거중은 둥둥 높이 또 등곳이 벅악하는 상도 안으로 벌벌 날아들지 절뽀에 올라앉아 제빛말로 운다 지지지지 주지 주지 거지든지 우지배요 날지각지 절지든지 은지덕지 수지자로 박지표지 내 집에요 지지지 주지 여기까지까지 여기까지 다 배워버렸어? 네 아하 제빈오정기를 떼네 떼버렸구나 감사합니다.